우리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갈래? 아니, 유치하게 그네는 무슨 그네냐 그네 타고 싶는데 어? 잘했어 잘했어 잘 없네 그럼 뭐하고 놀까 저기 얘들아 나도 같이 타고 놀자 조치하다면서 헤헤 헤헤 오타군 꼴리만토 깡토르 칭칭꼬 아껏님이 아니야 할렛 깡토만고 삐이 있다 뭐, 뭐, 뭐야 야 오타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어 이건 외계인을 부르는 주문이야 꼴리만토 깡토르 칭칭꼬 으악 뭐야 또 실패잖아 할렛칭도 많고 삐이 있다 뭐가 실패라는 거야 아 와프 와프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우주여행이야 아, 그랬구나 그, 그거가 멋진걸 저 꼼님아 이번엔 내가 밀어줄게 좋아 간다 간다 더 세게 이 정도 더 세게 이 정도 다 세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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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님이가 가라줬다 으악 꽃님인 떠났어 우주 멀리 아주 멀리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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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꽃님아 꽃님아 아이고 소용없어 워프라는 건 단숨에 면망광년을 날아가는 것 인마 지금 그런 헛소리 할 때가 아니잖아 내가 부탁한 편지를 외계인에게 잘 전달해주길 바랄까 어 후비야 저기 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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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긴 어디지 꽃님아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헬비스 부탁한다 알았어 꽃님아 걱정마 내가 꼭 구해줄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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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님아 걱정마 내가 구해줄게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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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느 별에서 왔어 응 우비야 괜찮아 엘비스 사다리 좀 부탁해 알았어 으악 하나 둘 으악 꽃님아 그만해 지금 뭐하는 거야 응 여기까지 왔는데 은하수까진 가봐야지 뭐 은하수 여기는 태양계고 저기가 은하수야 뭐라구 하나 둘 안돼 건너뛰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하지마 너무 위험해 어 또 다쳤네 괜찮아 근데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 응 모두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 요건 오타군이랑 우주선 놀이하다가 다친거구 요건 지난번 계단에서 굴러서 요건 담남자 따라져서 음 이건 슈퍼맨 놀이하다가 뭐 뭐야 우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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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비스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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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십년감수했네 지구덫짱 이모완수 그럼 안녕 그럼 안녕 대회학교에서 보자 꽃님은 정말 이상해 음 차라리 뱃살을 좋아할까 음 어 아냐아냐 어 그럼 반장 하드펀치 으악 아냐 어휴 저기 우비야 어 이거 아까 전해주려고 했는데 못 전해져서 이야 이..이게 뭔데 나도 몰라 하 어 아 우와 역시 꽃님이야 나의 선택은 옳았어 하하 꽃님한테 러브레터를 봤다니 뭐라고 써있을까 하하 꽃님이한테 러브레터를 봤다니 뭐라고 써있을까 헤헤 하하 답장 꾹꾹 꽃들이 나무! 미워! 고맙습니다!